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OSI 세블레이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세블레이어 혹은 참조 모델은 OSI에서 정의한 7개의 레이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방역 시스템에서 상호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규약이고 참조 모델이고 레이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7개의 레이어이고 물리부터 응용까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용자라든가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붙여가는 캡슐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붙였다가 저희가 배웠던 회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다시 붙었던 정보를 떼어내는 여캡슐화 과정을 거쳐서 끝에는 저희가 보냈던 정보가 원하는 대로 전송이 되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크게 물리, 데이터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으로 되게 되고 잠시 뒤에 암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OSI 7레이어는 적절한 수의 계층으로 나누어져서 복잡도가 최소화 돼야 될 거고 서비스 접점에서 경계를 둬서 상호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기능과 프로세스,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계층끼리 묶어서 계층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하 계층 간의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야 하며 한 계층에서 변형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계층의 역량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OSI 7레이어를 크게 계층과 세부 내용, 역할, 그리고 PDUL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PDU란 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해서 데이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계층으로 5, 6, 7 계층, 그리고 하위 계층으로 1에서 4 계층을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1 계층 피지컬 물리 계층은 물리적인 전송 매체랑 신호, 혹은 장치 간의 접속을 위한 기계적이고 정기적이고 기능적이고 절차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물리 장비를 정의하고 전송 신호 방식을 정의하며 비트 단위로 통신을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데이터 링크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 인적 계층 혹은 장치 간의 통신을 하는 계층으로 논리적 연결 링크를 확립하고 해제하는 이 단계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프레임의 동기와 오류, 순서, 흐름의 제어가 일어납니다. 프레임 단위로 통신을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 연결의 관리나 데이터 교환을 하는 계층입니다. 라우팅 기능,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해제하는 기능 모두 포함이 됩니다. 패킷 단위로 소통을 합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단말, 엔드포인트, 엔드간의 투명하고 일관된 통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계층으로 에러를 복구하고 흐름을 제어하고 공유의 선을 다중하고 집중하고 주소를 지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그먼트 단위로 통신을 합니다. 상위 계층은 모두 메시지 단위로 통신을 하게 되고 먼저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대화를 구성하고 제어하는 계층으로 연결 설정과 해제, 흐름과 오류의 제어, 다중화, 전송 방향의 설정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응용 계층과 세션 계층 간의 통신을 위해서 계층에 맞게끔 표현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예를 들면 코드를 변환하고 변역하기도 하고 데이터 포맷을 지정하기도 하고 구문을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 압축 혹은 문맥 관리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7계층 응용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OSI 세블레이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는 가장 최상위의 계층입니다. 파일을 전송하거나 가상 터미널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암기법으로는 계속 보시다 보면 들으시면 어느 계층인지 아시게 되는데 초반에 외우기 힘드실 때는 각 앞글자 APSTNDP를 따서 APSTNDP 아파서 티네다프 라고 외우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계층별로 프로토콜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전체는 아니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계층에서 FTP라는 건 파일 전송이나 교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프로토콜이고 SMTP는 전자우편 서비스 SNMP 같은 경우에는 UDP 상의 망관리 프로토콜입니다. 텔렛은 가상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원격 접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표현계층에서의 SSL 같은 경우에는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데 넷스키프 사에서 전자상거래의 보안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TLS 트랜스포트인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큐리티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의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에 HTTP뿐만 아니고 SNMP나 FTP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이나 암호화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XDR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데이터 서술과 기호화를 하기 위한 표준으로 원격 절차 호출 시스템에 사용이 됩니다. 세션 계층에서는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실시간 전송을 위한 UDP 기간의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넷바이오스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입출력을 정의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BM 사이의 PC 네트워크이나 MS 사이의 MS 네트워크 랜 매니저 같은 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RARP라는 것은 리버스 ARP라고 할 수 있는데 맥 어드레스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고 엑스다디오는 설명을 계속 드렸던 건데 DTE랑 DCE 간의 패킷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말하게 됩니다. 전송 계층에서의 TCP는 양방향 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실내 경로 확립 전송을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순서나 오류, 흐름 제어가 가능하고 헤더 구조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UDP는 비연결료 서비스로서 단순한 헤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적고 실시간 전송이나 속도 유지의 통신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뢰성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헤더 구조를 가집니다. 인터넷 계층에서의 IP는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설정하고 패킷 수명을 관리하고 패킷 단편화와 재조립 그리고 오류의 흐름 제어 같은 것들을 담당합니다. 비연결령 데이터그램 방식이라서 신뢰성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RCMP는 RFC-792 표준인데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로 오류를 보고하고 지리 메시지 같은 것들이 통신할 수 있게 해주고 IP랑 조합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라이팅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ARP, RARP, X.io가 있는데 ARP랑 RARP는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P를 맥어드레스로 맥어드레스를 IP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고 X.io는 DT를 DCU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물리 계층에서는 이더넷이 있는데 이더넷은 IEEE 802.3 CSM의 CD 방식의 랜을 말하게 되고 IEEE 80이라는 것은 랜의 표준 프로토콜을 말하게 됩니다. RS232C라는 것은 DTE와 DCE 간의 PSTN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각각의 OSR 세블레이어는 직전에 배웠던 TCP IP의 4개층으로 각각 위핑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트워크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쳤는데 혹시 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